빠른 시작 켜기 기능 제거로 PC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 시작, 설정, 클릭, 시스템, 클릭, 전원 및 절전, 추가 전원 설정, 클릭, 전원 단추 작동 설정, 클릭,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, 클릭, 빠른 시작 켜기 체크 해제하고 아래쪽에 변경내용 저장 클릭, 시작, 전원, 다시 시작 적용하고 절전 화면 되겠습니다